지금 사법개혁이요? 누구를 위한 개혁이죠? 국민이 싫다는데 왜 개혁을 계속 하겠다고 우길까요? 자기들 권력 창출하려고요. 20년간 지배하려고요. 20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. 그걸 위한 개혁이에요.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. 근데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데 왜 방해하냐고 조국이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냐고 자꾸 노비 마인드입니다. 지금 자기를 위한 건지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이에요. 동일실 하고 있을 뿐이에요. 원래 신자들이 그래요. 목사들이 성폭행, 성추행으로 신자들을 착취하는 데도 갖다 바치면서 우리 목사님이 잘 돼야 된다고만 믿고 있습니다. 그게 인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.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. 누구한테만 좋아요? 교주님이요. 누구한테만 좋아요? 지금 권력 찾고 있는 사람들이요. 그 사람들 오래 해먹는데 들러리 서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감히 우리 주인님 욕한다고 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노비 마인드라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내일을 맡겼습니다. 누구한테요? 지도부한테 맡겼어요. 뇌를. 그쪽이 판단하는 게 그쪽이 유리하다 그러면 유리한 거고 불리하다면 불리한 거예요. 저는 절대 이런 진영 논리로 얘기 안 합니다. 뭐로 얘기해요? 보편적 양심의 목소리. 그리고 그게 평균의 양심과 맞아요. 그럴 때 저희는 목소리를 냅니다. 지금 조국권 항상 반대가 훨씬입니다. 찬성보다. 저희 양심에서도 반대라고 합니다. 그럼 누구를 대변해야 돼요? 우리는. 그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도요. 그것도 신뢰할 수 없는데도 거기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위해요. 그러면 저희 양심도 아니래요. 국민도 아니래요. 누구를 대변하면 됩니까? 그때 이쪽은 뭐라고 해요?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래. 그런데 우리 주인만인만이 개혁을 할 수 있어. 그 개혁이 뭔데요? 몰라. 잘 몰라.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 개혁해야 될 것 같아. 검찰이 지금 악임이니까? 왜 국민은 검찰을 더 지지하고 있죠? 그럼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래. 논리가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. 나오세요. 여러분이 심각한 상태예요.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력이 움직여서 완성시킨 촛불혁명을 지금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. 이쪽을 이해하지 않아요. 젊은이들 이해하지 않아요. 검찰도 적이래요. 언론도 다 적이래요. 언론은 원래 이상했어요. 언론은 옛날부터. 그렇죠? 늘 이상했어요. 왜? 자기 사주 신경 쓰고 광고주 신경 쓰고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을 신경 써야 되니까 늘 왜곡돼요. 저도 인터뷰 해봤지만 인터뷰하면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나가요. 그건 다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. 거기서 양심인 국민들은 자명한 정보를 뽑아내서 자기들이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. 뇌 달린 국민들은, 뇌 없는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? 교주님 말씀이 법입니다. 제가 지금 원론적인 얘기해 드렸어요. 이걸로 지금 우리나라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지금 문제 있다 없다 진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? 됩니다. 문제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적 얘기입니까? 정치랑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맞죠? 그런데 제가 어떤 진영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나요? 보수 잘 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왜 이쪽은 안 까세요? 깠어요 늘. 이거 깐 건 또 안 봐요. 자기들 깔 때만 난리 쳐요. 이쪽 깔 때 분명히 응원해놓고. 박근혜 정부 혹독하게 깠어요. 그때 우리 촛불 시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. 다 깠어요. 그땐 또 응원해놓고 이제 와서는. 왜 우릴까 합니까? 진영 논리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. 자 그거는 여러분 멀리 가 계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 민주당이 얼마나 이거는 지금부터는 이게 딱 민주당 진영 논리를 제가 한번 역지사지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. 지금 양심 얘기하다가 민주당이 대가리가 있으면 이 국민들을 공격하면 되겠습니까? 적으로 싸우면 되겠습니까? 껴안아야 되겠습니까? 국민들이 불공정한 그런 입시에 혜택 받은 거 조국 가족이 분노한다고 했을 때 빨리 알겠다고 하고 반응을 보이고 사죄하고 했다면 수습이 됐겠죠. 그런데 막 가는 거예요. 뭔 생각만 하느냐. 조국만 올라가야 무조건 개혁이 이루어지고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도 몰라요. 무조건 공수처 설치하면 된대요. 그렇게 해가지고 된대요. 조국이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거고. 자 그런데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국민들을 공격하고 있으면 이런 어리석은 논리로 국민을 적으로 삼는 순간 최하책을 쓴 겁니다. 껴안아야 될 국민들을 배척하고 있어요. 어리석다고. 어리석고 쟤들은 약하니까 조국만 뽑으면 다 넘어갈 겁니다. 어리석어서 그냥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일 겁니다. 촛불 민심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 정권 잘 되기를 바라고 20년 가길 바라고 총선 대선이 되길 바라죠.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국민 입장에서는 불행이 있어요. 적이 자한당이라는 거. 계속 자신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. 국민 무서운 줄 알았는데 이때 만약에 적이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. 조국과 같은 사건이 자한당 장관 후보한테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이미 민노총 나서고 다 나서서요. 우리 광화문 나가 있을 거예요. 지금 자한당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기 애매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아 애매하네. 시위 주도 세력이 애매해요. 그런데 이대로 좀 더 가면요. 촛불 민심 더 자극하면 그냥 나갑니다. 국민들이.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양심에. 제가 객관적 안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상식이 있으면 보이는 뻔한 그림이에요. 최하책이다. 지금 이 저기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 교수군 누구건 다 나와서 철학 교수군 다 글쓰는데 한 번 보세요. 국민 얘기는 없습니다. 민심이 왜 열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.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 민주당 정부가 후퇴된다. 개혁이 후퇴된다. 누굴 위한 개혁인지도 알 수 없는. 이 소리만 계속하면서 지들끼리 계속 나가야 되니까 바들은 더 결집하라는 지령밖에 없습니다. 그 안에 그레는. 촛불 민심에 대한 배려 따위는 없어요. 유시민 그 양반 하는 말 들어보세요. 민심에 대한 배려 따위는 없어요. 자기들끼리 놀립니다. 조국 완벽한 남자 특별한 존재. 다 표현들이 기가 막혀요. 손혜원 특별한 존재다. 유시민 완벽한 남자 고귀한 존재. 조정래 씨. 얘기들이 다 어디서 그런 표현을 어디서 그렇게 비슷하게 공유하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에 민심의 얘기는 없습니다. 우리끼리 잘 해먹을 거니까 니네는 닥치고 지지만 해. 촛불 정부라며 우리가. 그러니까 계속 지지만 해. 자한당 갈 거야. 이걸로 밀고 나가는데 여러분 장담을 하는데 하늘은 그대로 안 둡니다. 민심이 일어나면요. 먼 일도 나고. 그때 또 다른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계산 안 하고요. 정말 단순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. 지금 여기서 국민 누르고 나가면 이길 거다. 국민들은 넘어갈 거다 그냥. 짠 하고 와 조국 최고의 개혁의 최고의 적임자였다고 국민들은 다 승복할 거다. 이런 심플한 생각을 하고 가고 있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건 안 되건 가네. 이런 생각으로 국민을 대하고 있다는 게 저는 소름이 돋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. 진영 논리가 아니라. 국민한테 그렇게 대접하지 마세요. 양심으로 될 거 같냐. 양심으로 될 거 같냐. 현실 정치가. 왜 안 돼요.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. 그게 벌써 꼼수예요. 국민은 양심을 원하는데 양심적으로만 해주면 될 일을. 왜 꼼수를 부려요 자꾸.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. 국민을 위한 개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. 자기들 이권을 챙기다 보니까 국민을 좀 속이고 가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이 반대도 민심이 반대도 좀 가고 싶은 거예요.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. 저는 모르지만 제 양심 욕심 분석 전문가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여기 어둠이 있습니다.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뭔가 이익이 있는 거예요.